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라! 어디지? 가! 확인하지 말고 제발 가! 맵.. 맵판이요? 맵판? 맵판? 아 여기 왔다 전방 와 저기 살아 홍필이 필 어 이 사람 안오네? 야 우리 사십글도 해야돼 응응 알아 알아 홍팔이 필이야 홍팔이 응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 이거 여깄다 9시 안 왔습니다 아 뭘 하 씨 아 어쩐지 전방 소리야 나 더블이었구나 와우 오 끝까지 더블하네 와아 와 이런 젠장 씨 하‧ MAX 흠 앙 마지막 아 아 아 장난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해 잠시만요 정석이님 안녕하세요 형인지 몰랐어요 흥흥 하시길래 뭔가 아 아 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헬드가 안 안맞네 이 쪽패 갈 수 없냐? 파괴단 개구 중적..중적비 있는거 같은데? 와나? 아..박스 있네.. 적부터 가나? 아 야 적배들 적배들 저거 퀵코하게 피! 적극박스..와 이 사람 안빼노? 어? 와..안 빼노..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좋았어..5킬 자 네 사장님.. 아 근데 지금 돌격이라 좀 힘드네 헤드가 안뜨네 이거 혹시 그 사장님 단판에 미셔리즈씨에 제가 단판 그.. 야무지게 순화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돌격이라 안뜨네? 아..뭐야! 우와..뭐야..씨.. 방기 다 빼고 왔어 이거 봐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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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뺐다.. 어..나 누가 장난치는줄 알았네? 오케이 사장님 2번파 할게요 2번파 할게 장난 아니야 이제 아무 때나 주셨는데 해야죠 2번파 할게요 아..이게.. 아 나 헤드샷 진짜 안쩐다 이 사람 중 아닌가? 몰라 이게 나은거 같은데 꼭 방치면 꼭 방치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빠 있다 제발 헤드 한번만 아아 헤드 안뜨노 10킬 작다 1번파 상완 미션 성공하고 이제 내 미션 아니야 내 미션 아니고 이씨 같은 미션이냐 아니..나..아 아..왜 나도야? 그래 아아아아 둘이 합쳐서 그거라 실화냐 이거 양씨 실화했어? 어 나 몰랐어 나 니 도와주고 있었지 그만 피가 없거든 나이스 설대 하나 폼하게 에피고 폼 아아 폼 폼 아아 젠장 저있네 저있네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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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괜찮아 괜찮아 응 나 없다 어 시에서 싸우고 있네 나쁘지 않아 아 졸라 아깝다 전방 투 апο이라 치 좋아 왕재해! 왕재해! 계속 계속 보이러가 하여튼 킬을 다져와 화이팅 나와나와나와 빽반 어디로 안 나와? 나와나와나와 아 뭐야 아 방계단이고 아 방계단! 야 사원아! 아 방계단이? 아 잘못된다 아 이거 킬 더 깔 수 있었는데 아이씨 아깝다 아 내가 방금 바보지난게 빽반이 내가 잡았는데 왜 시ę 15킬이거든? 15킬? 네 사장님 네 단판 오케이 확인 확인 사장님 확인 졌네? 어 나이스? 졌네? 집은 나이스 아니? 맞어 맞어 어차피 방어니까 15킬 남은 킬은 25킬 총 4판 중에 잠 봐 와라 뺑치죠 분명히 뺑치다 이거 방금 엔포에선 잡았다 진짜 뺑 안친다고? 어 뭐야 야 딴 사람 전방에 있다 어 가서 있대 아아 제발 오가나 컷 적배가 여기 있다 이거 꼭 뚫었지? 응 뚫었어 나 적배 갈게 기다려봐 지금 적배 가야겠다 어디야? 아아 아아 이걸 뭐야? 뭐야 아닌데? 옥방이다 그럼 나오세요 너블링 제가 잡을게 제가 뭐야 뭐야 옥방 나이스 아군이 기미하셨습니다 17킬 여기서 지면은 나이스인데 10킬 10킬 7킬 모르겠어 나 지금 몇 턴이 모르겠어 1턴인거 같은데 턴 나도 이상한거 같은데 전방인데 어 아아 나 하나 잡았다 옥 뺄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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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배가 왔을거야 한 두명 정도 쪼 옥스 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 안 돼 철대하나봐 적배 있거든 오케이 나이스 적배? 적배? 방이나 적배야? 오 왜 쓰고? 방이 연애시지 오 개피! 아 제발 형 나에서 오케이 오케이 고고 턴 안 좋으면 우리 못 미는 거 아니야? 아 나 오토에 다 찍고 안 돼 안 돼 안 돼 밀지 말자 밀지 말고 좀 따자 이거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파마스가 아닌데 어 많이 죽인다 팡! 팡 개피! 들어온 거 컷 팡 입 팡 온다 이거 안 잡았구나 땅놀 하나 B 우선파 하나 컷 나 기계 나갈게 이거 야 기계 하나 있다 기계 나 중간 야 하나 더있지 어디? 어디 위치? 나이스 26 할만하다 이거 야 너랑 나랑 옥턴이네 나도 옥턴이네 에이 엠 나 뭐 안갈게 나 방간다 오케이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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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님 뭐야 와 씨 아직도 있어 미칭하다 지금 종기단 둘 응 여기가 기고 있거든 끝 갈 수 있다 아 이거 왜 안 죽냐 피 100이네 기다려봐 아 저 죽어 형들 와 나 씨 둘 다 100이네 28 28 아 괜찮아 28 28 아 여기서 킬 2킬만 빨랐으면 좋았는데 하하 씨 아 2킬 못 잡는다 홀림 안 돼요 안 돼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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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바로 오지 홀림 안 돼 그치 와 방어 고생하겠다 싫어요 오케이 홀림 안 돼 어 빨라드가 안 잡힌 형이 이거 주먹먹아야되나? 어이 개피 오케이 1킬 먹었고 나 방으로 방에 없어 방에 온다 없다 여기 귀 없다 이거 중이다 이거 아 올바나 갔다 나이스 이거 봐 올박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이가 잡아줄게 기다려봐 어어 어씨 어씨 아 이거 어딘데? 어 뭐야 아니 줘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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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2333 아 이번 발 어씨 엄청 많이 떴는데 다음번에 아우 당연히 나 개피하고 말 잡았다 이건 줘도돼 줘도돼 할 수 있어 망해나 갔다 오잉 야 중력 시체봐라 몇명이야 경고 폭탄이 성취됐습니다 미션 완료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개인당 이십 들인다구요? 개인당이요? 실화? 실화임? 미션 완료 완전 야 완전 초대방 미션이야 너랑 나랑 헤드샷 맞추면은 20만원 줏인데 1킬당 시... 실화? 에? 응? 어이코 아 이거 많이 깐는데 이거 짐 아 제발 방이 피가 않아 방이 피가 않아 아 나 우선 저거 아 피가 없는데 34 없어 없어 34 기계 없다 어 기계 없다 있어 있어 으아아아아아 잘 맞추지 아 개구 하나 개구 쪼꼬있다 방이 피가 안 돼 방이 피가 안 돼 야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이거 개구 아 이 사람 잡겠다 기계 않아 나 기계 어씨야 어 나이스 이러면은 4킬만 하면 되거든 4킬 오 건딘가봐 오 건딘가봐 이 사람 건디본다 안 돼 달려라 오오 빨리 잡아 원아 아오 이러면 4킬 아 아 4킬 야 도박가 안 돼 도박가자 기계 빌자 내 방향으로 나갈게 이거 4킬 오케이 설마 기계 좀 한번 못 먹겠나 컷 하나 컷 아 아 씨 박스 먹었다 아 기적 빼놔 와 나 제보 기적 빼놔 3킬 나이스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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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이게 또 있다 1킬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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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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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는 레전드 아니야 아 이거 이기별 레전드 아니야 아 난 항상 이런데 진짜 아 아니 싼게 아니라 아 방금 풍이 당스러웠다 방금 아 나는 니 핀 안 먹은 줄 알았어 왜 먹었어? 어 아 나 풍인 줄 알았어 야 이거 잠깐만 어 이거 이거 얘가 이기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아 이거 이거 못 이겨 절대 못 이기지 방설중이고 지금 수나가 쬐고 있을끼라 경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오 왜 그러세요 님들 왜 그래 오 나이스 아 오 다행이다 이거 오 야 이거 레전드 나 왜 뭐 했어? 이거 아니 며칠 자리도 20개 미션 했는데 19킬 두 번 했거든요 와 야 안 밀거지 안 밀거지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오케이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1킬을 해야 된다 봐봐라 오케이 왜 왜 9시를 울어보시는거야 개굽 개굽 수나있다 오류조비 아 이거 쪼달린다 왜 1킬 하기가 이렇게 어렵 어려운 것 같지? 쪼달려 어 야 방이 방이 왔다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방 방 방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방 방 방 방 야 온다 나이스 성공 나이스 나이스 심장돌려 하필 어시 잡는다 니가 나이스 밀자 밀어 밀어 미션 성공 우선 미션 성공 우선 감상되네 정말 힘들었다 지린다 미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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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1킬 나 빙 먹었다 왜이렇게 잘 이분 음 어딘데 42킬 나 못빵 아 교우성 고객님 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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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확인 옷빵 돌게 건디스나 아 음 마무리 좋았다 하아 자 꺾기 했어요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우선 미션 성공 지금 자 민무임 ogo 국제